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비원 등은 우리나라에서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확률이 70% 이상인 직업 비중이 6%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OECD 21개 나라의 해당 비중은 평균 9%로 우리나라가 연구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근로자 1만 명당 제조업의 로봇 도입 수가 높았는데 이미 자동화가 많이 진행된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의 악영향을 받을 여지가 낮다고 밝혔습니다. 또 근로자의 높은 교육 수준과 교육열도 향후 자동화 확률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